안녕하세요 나티와입니다. 여기에 귀여운 누엘나방이 있는데 얘를 여기 옮겨줄거에요. 근데 얘네들 일단 숨겨진거 아닌가 일단 얘도 옮기고 여기를 직접 취해서 나방이가 나왔거든요 얘는 아직 들어있네 여기에서 오 잠깐 저거 아린데? 오 아리났다 저거 좀 뒤에 다 아린데? 좀 아린가 저거? 일단 얘 여기에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얘는 치우고 여기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 안나온? 이거 얘네들에 더 넣어준 아 얘는 나는거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뿌려지는데 노란색도 나오고 많더라구요 저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나? 마무리 마무리 근데 풀이 없네요 풀이 있네요 오늘의 영상이 일단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나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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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